자 2월 16일입니다. 신진서와 박진솔, 신진서와 박진솔, 박진솔과 신진서의 맥신커피벨 입신체강전 16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의 네번째 대결이구요. 그동안 신진서 선수가 세번을 모두 이겼습니다. 신진서는 랭킹 1위, 박진솔은 랭킹 27위의 기사이구요.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자 오늘 신진서의 흑번으로 대곡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 선수가 기풍이 아주 비슷해요. 굉장히 속깁하고 그리고 선실리우 타개하는 스타일, 실리를 아주 좋아하고 굉장히 좀 날렵한 기풍이 굉장히 닮았죠. 두 기사 아주 닮은 꼴의 기사인데 오늘은 신진서 선수가 대각선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자로 두텁게 지켜두니까 바로 3-3을 들어갔구요. 자 이제 끊어가서 요거는 3-3 뛰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디로 막아야 되는지 어디로 막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맨날 헷갈리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요거는만 아시면 돼요. 공시가도 같은건데 내가 막고 싶은 쪽을 내가 막고 싶은 쪽의 반대쪽을 막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변을 키우고 아니 좌변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실전처럼 이렇게 막는거에요. 왜? 이게 결국은 바람돌이 바람개비처럼 다시 틀어막게 됩니다. 이렇게 네 다시 틀어막게 돼요. 아셨죠? 이렇게 다시 틀어막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싶은 내가 막고 싶은 쪽의 반대쪽으로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크게 다르진 않을거에요. 자 여기까지 완전 국민정석이죠? 네 정석 나왔고 그리고 바로 3-3 팠구요. 자 젖혀가니까 두텁게 지켜갔죠? 사실 이때 이제 인공은 여기를 빨리 3점을 잡아라.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뭐 그리고나서 늘건 뭐 밀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진솔 선수는 침착하게 두어갑니다. 네 이렇게 두어가고 자 날일자 쇼가고 계속 뭐 여기 얘기하는데 네 여기 여기 치받는거. 요게 이제 막으면 한 칸 떼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붙여도 이어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요 끊어지는 약점 때문에 백이 죽질 않아요. 자 그런데 뭐 두 기사 모두 이제 그쪽은 안두고 자 오늘도 이제 그 박진솔 선수가 이제 신진솔을 상대로 요게 이제 백홍숙 선수가 한번 그 재미를 봤던 수법인데 일단 실리를 잔뜩 챙겨놓고 예 타결로 승부를 거는 바둑 예 오늘도 좀 그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밀어가니까 여기를 늘어서 침착하게 뒀죠. 그리고 이제 크게 씌워가니까 여기 띄워둔거. 이게 일단 좋았구요. 자 여기서 이제 밀어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띄워들었을 때 신진서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엔 이거 왜 이거 왜 그냥 두는 죽은거 아니야 왜 이걸 안 잡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안 죽어요. 잘. 요기 밑에 붙이면 젖히면 끊어서 이쪽으로 연결되니까 이건 안되구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양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요기 또 끊어지는 맛도 있고 늘어서 요렇게만 둬도 이게 돌이 사실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돌이 참 안 죽어요. 이 바둑돌이라는 게 바둑돌이라는 게 원래 잘 안 죽게 세팅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걸 잡으러 가질 못한 겁니다. 예 김문하님 감사합니다. 여기를 이쪽으로 봤자니 이쪽으로 봤자니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예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게 사실 잘 안 죽잖아요 돌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못 잡게 되면 흙이 실패니까 신진선수는 그냥 주텁게 중앙을 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 두터웠죠. 다음에 이제 건너붙여서 넘어가는 거 보는 겁니다. 자 바짝 다가오니까 이걸 젖혀서 요렇게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붙여갔는데 자 여기서 흙이 이제 준비된 수가 있었어요. 이수가 좋은 수입니다. 여기는 차단을 하면은 예 끊어가는 게 아니라 끊으면 치받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렇게 밑으로 붙이게 되면 연결이 돼요. 이게 예 이렇게 싹 예 정말 홀라당 다 넘어가버리죠. 이건 흙이 안 됩니다. 일로 젖혀도 역시 끊어서 이건 수가 납니다. 자 그런데 예 신진선수의 실천처럼 치받는 수가 좋은 수죠. 여기를 두는 거는 이렇게 차단하고 젖혀서 예 요거는 뭐 안 돼요. 예 이건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끊고 뭐 이런 걸 해도 지금은 뭐 약점이 너무 많아서 예 백이 되지 않습니다. 흙이 너무 두텁죠. 주변이 자 요거까지만 해놓고 이제 여기를 두니까 다시 이제 이제 이제는 반대로 흙이 백의 진영에 이제 침입을 하는 그런 수가 나왔고요. 아 이거 좋은 감각이죠. 일단 이런 거는 일단 이어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당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이 막 이런 식으로 뛰어드니까 예 박진선 선수도 이제 반발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 짠수죠. 그냥 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언제든지 백이 이런데 젖히고 호구치는 게 항상 선수가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틀어막히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아예 그냥 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켰고요. 이제 다가왔어요. 바둑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바둑이 이렇게 환칸 뛰니까 정리가 안 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자 지금까지는 아주 팽팽한 바둑이었는데 여기서 일단 이거 는 수가 박진선 선수의 좀 실수고요. 이수로는 지금은 여기를 뭐 붙인다던가 이렇게 젖혀서 좀 더 이쪽을 먼저 괴롭혔어야 돼요. 여기를 예 그래서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 이제는 여기도 해서 한번 여기서 크게 수를 냈어야 됩니다. 여기도 되고 지금은 끊어놓고 이렇게만 쳐도 여기를 이쪽 4점을 싹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 쪽을 좀 눌러놓고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물러나면 여기는 이제 이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예 실속을 챙겼어야 돼요. 박진수 선수가 중앙 삭감해놓고 근데 이 는 수가 두텁기는 한데 좀 발이 느렸습니다. 예 여기 뛰어들어서 이 저척하고 한 칸 뛰어가니까 막상 백집이 이 하변의 백의 집이 다 깨져버리니까 오히려 집이 예 백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여갔지만 예 붙여서 늘어갔지만 여기 계속 급소자를 두고요. 자 찌르니까 치받고 젖혀갔습니다. 자 이 모양인데 여기서 사실 신진서 선수가 약간은 너무 세게 뒀어요. 지금은 그냥 단수를 치고 이거 늘어두고 연결했으면 지금은 흙이 좋아요. 하변이 완전히 초터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은 흙이 좋습니다. 그런데 좀 두고 싶죠? 예 여기를 미루고 간 거예요. 이거는 여기를 차단하면 끊어서 이게 자충이니까 백이 안되고 그리고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이거 끊을 수 있냐 이겁니다. 예 그럼 굉장히 득이죠. 근데 사실은 실상 여기가 백이 이렇게 하고 끊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여기는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두 번 치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아무것도 안되고 여기 단수 쳐도 다 살아가죠. 그리고 여기가 단수를 쳐도 여기가 이 세 점이 이 빈삼각이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어요. 예 죽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를 두고 이렇게 끊으려고 딱 늘게 되면 여기서 잊게 되면 이게 절묘하게 축이 됩니다. 예 이렇게 축이 돼요.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쪽을 그러면 이쪽을 한 칸을 띈다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게 되면 수를 줄이는 거는 먼저 죽죠. 흑도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때 100도 수를 늘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 변화로 갔으면 아마 서로 간에 엄청 떨리는 그런 바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박진수 선수가 일단 이거 교환한 게 일단 엄청난 손해였고요. 이게 이제 시간에 쫓겨서 둔 수인데 아 이게 뭐 말이 안되게 손해죠. 이렇게 젖혀서 이게 지금 여기를 이율 수가 있던 곳인데 이걸 이어서 이렇게 둘 수 있었던 곳인데 이걸 둬가지고 엄청 보태줘버렸죠. 예 이걸 일단 손해받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길 두긴 뒀는데 여기서 이거 느는 수 이것도 무조건 끊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끊고 이 느는 승부를 갔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러고 그냥 여기서 오리를 걸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이런 행마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진솔 선수가 여기서 그냥 늘어서 타협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돼서는 사실 바둑이 완전히 흑조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 둘 때 이거 지켜서는 지금은 차이가 반면 10집 이상 예 이거는 지금은 흑의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이 다가온 수가 일단 첫 번째 실수고요. 이수로는 여기를 지켜뒀으면 이바둑은 신지서 선수가 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 이게 순간적으로 좀 뭔가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당장 보기엔 여기가 훨씬 커 보이죠. 그런데 여기를 밀고 이게 나가는 수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 수를 신지서 선수가 깜빡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원래는 단수 쳐서 잡혀요. 그런데 여기서 100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대책이 없죠. 여기를 두면 이을 때 여기를 나가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단수 칠 때 이걸 따내면 이걸 둬서 이쪽이 싹 죽으니까 이건 흑이 대책이 없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 해놓고 중앙을 이었는데 이게 세 점이 선수로 죽는 바람에 바둑이 갑자기 급격하게 미세해졌습니다. 원래 흑이 여유가 있었던 바둑인데 자 여기서부터 진짜 두 기사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박진수 선수가 일단 이거 빨리 교환해놨어야 되고요. 이거 교환해놓고 뭐 이런 데 뒀으면 바둑 상당히 미세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초입기 마지막이니까 정확히 두기가 어렵죠. 사실 이때 쯤에는 거의 바둑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이때 여기서 신진수 선수가 지금부터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수가 몇 개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수는 안돼도요. 여기가 연결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길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환이 왜 굉장한 악수냐면 백이 이렇게 밖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흙집이 이 흙이 갑자기 옥집이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흙이 갑자기 돌이 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잡았지만 여기서 이 백이 굉장히 사실은 열벗던 곳인데 막 이런 데 끊어서 막 승부를 갈 수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백이 흙이 못살아있으니까 이런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넣으니까 저친수가 일단 좋은 수였고요. 받아주면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서 반발을 했는데 지금은 흙이 백이 여기 다 연결하면서 상변 쪽에 집이 나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둑이 엄청 미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흙이 이거 일단 는수도 좀 실수고요. 이것도 여기 먼저 뒀어야 되고요. 서로 간에 여기서부터 조금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뒀죠. 이때 백이 만약에 여기 차단하고 연결할 때 여기 뒀으면 이 바둑은 역전입니다. 역전이에요. 무조건 역전인데 왜냐하면 이건 패를 하면 됩니다. 끊어서 패를 하면 이건 사실 팻감이 그리고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 이런데 끊는 팻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백이 패를 무조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양은 지금 이어도 되네요. 이어도 패가 아닙니다. 저쳐도 어 뭐 막으면 여기 둬서 그쵸? 따내면 이렇게 돼서 뭐 백이 이 흙이 뭐 이런데 붙여서 패를 해야 되는데 패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패를 하고 팻감을 쓰면 돼요. 지금은 패를 하면 돼요. 지금은 아 그런데 박진수 선수도 뭔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제 바둑이 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도 바둑은 네 흙이 유리한 바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연결했는데 이 수는 왜 연결을 했냐 갑자기 왜 연결을 했냐 뭐 이런 데 큰 데를 두면 안 되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못 살아 있잖아요.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끊어서 두면은 이게 보기엔 넘어가 있는 형태 같지만 이 형태가 여기 끊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치면 이렇게 끊어서 수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치면 이게 패가 돼요. 그쵸? 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킨 겁니다. 따내더라도 이어서 이거는 백이 다 잡히죠. 여기를 후수로 지켰는데 지금 이쪽 두고 이걸 진작에 해놨어야 되는데 박진우 선수 이거 안 해놔가지고 지금 두니까 안 봤죠. 안 봤고 여기 둬버리니까 지금 여기 뒀다가는 이거 연결돼서 이 중앙이 싹 죽으니까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결국 여기를 뒀는데 이것까지 뚫려서는 바둑은 여기서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은 자 지금 이제 흑이 이겼습니다. 하는 순간이었는데 아 이바둑이 그 우세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신진서 선수가 유독 실수가 많습니다. 이바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패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1번째 수인데 161번째 수 저수가 사실상 패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로는 당연히 여기 있고서 여기 이어야죠. 그때 이거 넘어갔으면 지금은 반면 10집 정도 신진서 선수가 이기는 바둑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 집짜리냐면 하나 둘 셋 네 집짜리에요. 네 집짜리 이거 100이 있는게 네 집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흑이 넘어간 자리는 10집은 되죠. 예 10집 엄청 큰 곳이에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신진서 선수의 선택이 나왔어요. 패착이라고 봐야죠. 가끔 이제 이게 막아낀다고 하는데 여길 막아가니까 이게 지금 선수에요. 지금 딴 데 못 둡니다. 여기 또 찌르고 여기 젖히면 이게 다 끊기기 때문에 이게 다 끊기죠. 여기 또 후수로 지켰는데 이게 엄청 당했어요. 이게 마지막이 여기 옥집이라 예 마지막 옥집입니다. 여기 찔러야 되는데 단수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 이 바둑이 너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사실 신진 여기 박진솔 선수도 실수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거 젖혀놓고 여기를 찔러서 여기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이었으면 아주 눈 터지는 반지 승부 인공지능은 백이 조금이라도 이기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바둑은 반지 승부입니다. 반지 승부인데 이렇게 정확히 뒀으면 그렇지만 박진솔 선수도 시간이 없어요. 여길 찝었는데 이걸 이으면 끊어서 이건 흙이 안 되죠. 근데 여기를 하나 해놓고 여기 둔 수가 좋은 수였고요. 이렇게 선수 교환을 했지만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두자니 이거 있는 순간 중앙이 수가 나요. 이게 환격이죠. 환격 환격 여길 둬도 이렇게 해서 환격 그쵸?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잡았는데 흙이 이거를 치고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쳐서는 흙이 지금은 다시 역전시켰어요. 다시 역전시켰는데 이바둑이 다시 또 마지막 최후의 패착이 나옵니다. 이수가 신진서 선수를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패착입니다. 이수로는 여기를 뒀으면 이바둑은 흙이 이겼습니다. 여기를 받았으면 두집반 정도인 것 같아요. 두집반 정도 이기는 바둑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한 칸 띈 수가 아 저도 사실 한 칸 띄는게 선수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딴 델 두면 딴 델 두면 여기 나와서 끊어서 죽으니까 여기 끊으면 이어서 안되고 여길 쳐도 여기 먼저 찔러놓고 이어면 죽으니까 전 당연히 이게 선수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근데 여기서 여기를 찌르고 예 이수가 있었어요. 여길 찌르고 먼저 단수치는게 이게 박진 소래 에 승착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이얼 수 밖에 없죠. 지금은 안두면 안두면 여기 죽으니까 안되잖아요. 이건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놓고 여길 끊고 여길 찌르고 딱 찌버버리니까 자 여기는 지금 몇집짜리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안 죽어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안 죽습니다. 단수쳐서 아까 찌른다 그랬죠? 압불싸 예 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길 둬도 이어서 아 기가 막히게 안되요. 예 기가 막히게 안됩니다. 아무것도 안되요. 이거 있는거는 이렇게 사니까 아무것도 안되죠. 저기가 여러분 저기를 지금 흙이 두는 것과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찌르고 여기 찌른 자리가 적어도 여덟집이 넘습니다. 여덟집 흙집만 다섯집이 깨졌고 여기가 지금 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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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섯 네집이 다 없어졌죠? 흙집이 다 옥집이에요. 그리고 백집이 나중에 끝내기를 보시면 아는데 이게 전부 다 놓고 따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한 여덟집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전 이쪽은 여기 한 칸 띈거는 죽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기 하나 따내는 등을 봤지만 여기서의 손해를 신진수 선수가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도 끝까지도 박진수 선수가 진짜 냉정하게 둡니다. 정말 냉정하게 여기서 사실 단수치고 싶지만 패감이 흙이 많아요. 정확하게 개갈을 하고 패를 안합니다. 패를 안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게 또 멋진 끝내기였고요. 이후에도 엄청나게 미세했습니다. 엄청나게 미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이 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는 지는 계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물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마지막에 끝내기를 보시면 자 보세요. 저 상변 쪽에 찝는 게 왜 이렇게 큰 곳이냐 계속 왜 강조를 드리냐 저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 형태가 지금 흙이 백이 단수를 치면 다 잊지도 못합니다. 이게 다 놓고 따내는 형태예요. 아시죠? 여기가 다 놓고 따내는 형태가 나중에도 보세요. 여길 두니까 단수 치니까 이것도 못 잊습니다. 이것도 이어도 이어도 찝어서 연단수가 돼요. 결국은 두 점 두 점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얼마나 큰 거예요. 저게 얼마나 큰 겁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다 두어놓고 반지 패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신지서 선수가 글쎄요 약간 맘이 상했는지 여기서 그냥 돌을 던졌습니다. 250 이게 몇 수죠? 100이 마지막 둔데에서 바둑이 끝이 났어요. 돌을 던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반집을 진 겁니다. 신지서 선수가 반집을 박진서 선수가 이기면서 랭킹 1이 신지서가 이제는 맥심베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여러분 하이라이트로 하기에도 굉장히 바둑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말 엎치락 드치락 했는데 결국은 끝에 박진서 선수가 마지막에 진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진짜 마지막에 놀랍습니다. 신산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박진서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신진서를 이기고 맥심베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